먹던 모습 너무 행복천사같아 밥을 하루 두 끼, 똑같은 거 말고 다르게 줘야겠어 아침 영역으로? 어 그게 좀 좋은 거 같기도 하다 지겹잖아 귀한 모습 우리 안 먹으면 해 언니가 좀 퍼줄까? 아유 이렇게 얘가 지금 코 바꿔 먹는 모습이 너무 귀한데 그치? 응 보기 힘든 모습이지 고맙다 두가야 형은 두가야를 빠 먹으면 안 돼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